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11에서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큰 기온 차이는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전남권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차츰 중국 상해부근에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지역은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상화하기 쉬운 요즘입니다. 면역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